핵심 문장만 콕 집은 키센텐스 자 오늘은 본문 첫 번째 내용을 시작 한번 해보는데요 유명한 화가인 김환기 화백의 일생을 담은 간단한 글이었는데 사실 이 정말 대단한 화가를 이렇게 짧은 글 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어찌 됐든 우리가 시험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요 그 시대별로 이 김환기 화백의 그림의 변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내용적으로 중요한 건 뭐 동경시대에 어땠다 뉴욕에 계실 때 어땠다 뭐 파리에 계실 때 어땠다 이런 내용적인 측면 하나 조심하시고요 문법적으로는 분사 구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막 분사 구문 이 강의를 꼭 먼저 수강을 하시고 분사 구문에 대한 기본 이해를 한 다음 강의를 수강하도록 하세요 알겠죠? 자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갑니다 김환기 Painter of Korean Beauty 한국의 미의 그런 화가 출발합니다 자 김환기 화백은요 자 근데 그게 이제 중간에 삽입절로 하나 꼈죠 이분에 대한 설명 자 one of the most beloved beloved 그러면 이제 사랑받는 사실 이제 beloved가 love하고 유사한 뜻으로 사랑하다 뭐 이런 뜻인데 사실 beloved는 이런 식으로 뭐 사랑받는 어떤 존재 이렇게 보통 쓰입니다 그래서 beloved Korean artists 한국에 정말 사랑받는 그런 유명한 유명한 말은 없지만 그런 예술가 중 화가들 중 하나인 김환기 화백은 하면서 is considered 여겨집니다 이 부분 이제 초반부 간단하게 하나 잡아볼게요 원래 이 consider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이제 고려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a를 b로 간주하다 여기다 라고 해서 이렇게 명사를 두 개 끌고 나옵니다 원래 동사 자체가 자 그런데 이 a를 주어 자료로 보내서 수동태로 바꾸게 됐을 때 즉 a는 하면서 자 이걸 동일한 문장으로 바꾸는데 수동태로 바꾸게 되면 a를 주어 자료로 보내서 be considered 자 여겨집니다 그 다음 자 b b로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이렇게 수동 형태로 쓰였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어가 뒤에 나오는 형태가 된다고요 뭐 그래서 이걸 뭐 오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꾼 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어려운 말은 크게는 모르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쨌든 consider라는 이 동사는 수동태로 바껴도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남는다 요구만 하나 조심하시면서 갑니다 자 이 김한규와 백은 여겨지는데 자 뭐라고 여겨지냐 deleting figure 자 단어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나왔네요 자 선두적인 자 그런 인물로 여겨집니다 자 figure라는 단어가 자 우리 김연아 선수가 하는 스케이팅을 우리가 figure skating이라 그러죠 그래서 모양이랑 모습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 예쁜 모양을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숫자라 수치란 뜻도 있고요 뭐 정리를 하면서 써볼까요 모양이란 뜻도 있고 숫자라 수치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도 알 수 있는 유명 인사란 뜻인데 우리 책에서는 그 뜻으로 지금 쓰인 거고요 뭐 네 번째 겉모습 어떤 몸매란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뜻들을 전부 다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당연히 영영사정 문제 아니면 figure가 들어가 있는 문장 5개 주고 쓰임이 같은 거 다른 거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어떤 유명 인물이란 뜻으로 쓰였다는 거 정확히 인지하시면서 자 다시 자 여겨지는데 선두적인 선두적인 됐죠 자 그러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자 어디에서냐면 자 한국의 그런 추상화 1세대 1세대 중 어떤 선두주자로 여겨집니다 자 이번 단어에서 이 abstract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원래 이 abstract란 단어 자체가 추상적인이라는 뜻이 있고요 자 이 추상화를 여기서 이제 나타내는 거니까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he is 그러나 자 however가 이게 끝에 붙기도 합니다 그러나 he is more than just that 단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신 지칭하는 건 한국의 선두적인 그런 최초 어떤 1세대 목이 막히네요 다시 한번 1세대 그렇죠 어떤 이 회화 그러니까 이 1세대 회화의 1세대 그런 추상화의 거장 그 이상이었다 여기서 대신 지칭하는 거 앞에서만 했던 그렇죠 1세대 아하 추상화의 어떤 유명한 선두주자이다가 되시고 뒤에 이어질 내용은 그 이상의 것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됐죠 자 계속 갑니다 always lied 자 그의 어떤 산 생애 동안 he 그는 devote 자 정해진 표현이 나왔네요 devote a to b에서 자 a를 b에 전념하다 헌실하다 바치다라는 표현이고요 이때 to가 어디어디 에란 뜻을 가진 전치사투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도 여기 아이엔젤이 쓴 걸 정확히 인지해야 돼요 이때 to가 전치사투니까요 어디어디 에란 뜻을 가진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그럼 여기서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동일한 대상이니까 자기 자신은이니까 여기다 셀프를 쓴 거고요 그냥 힘쓰면 안 되겠죠 자기 자신을 자 발견하는데 바쳤는데 뭘 어떤 발견했냐 바로 essence 여기서 정수 어떤 본질 이 정도로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의 아름다움의 그런 정수를 본질을 발견하는데 자기 자신을 바친 거죠 그냥 한국 초상화의 추상화 추상화의 거장이야 이 수준이 아니라 게다가 접속사는 늘 조심하시고 이 앞에 앞에 문장은 however 여기는 게다가 he's a man 그런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이냐 never ceased 자 결코 멈추지 않았다 이때 cease는 네 stop의 뜻입니다 자 뭐하는 걸 멈추지 않았냐 to challenge 자 여기 문법 병렬 살짝 조심할게요 자 to challenge 첫 번째 자 도전하는 걸 멈추지 않았고 himself 자기 자신을 그리고 그리고 자 이렇게요 두 번째 아하 예술가로서 화가로서 그리고 성장하는 걸 멈추지 않은 그러한 아하 사람이었다 인데 여기 병렬에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이 투부정사에 걸려서 1번 하는 것과 2번 하는 걸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스트와 병렬된다고 생각하면 여기다 과거동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문맥 뜻이 이상해져 버려요 알겠죠?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술가로서 성장하는 걸 멈추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김황기 김황기 화백은요 what's born? 뭐 이런 표현은 우리가 많이 나오는 표현이지만 어디 어디 누구누구가 태어나든 항상 이렇게 수동으로 쓰죠 자 1913년도에 태어나셨습니다 on a small island in south jala province 뭐 전라남도 한 작은 섬에서 정확하게는 신안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선생님 고향하고 좀 비슷해 가까운 동네에 계시는데요 어쨌든요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자 일본의 지배 동안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제강점기 그 동안에 인데요 참고적으로 during 이란 전치사는 이렇게 뒤에 특정 어떤 그렇죠 정해져 있는 시기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참고적으로요 유사한 표현이지만 뭐 많은 동안이란 표현을 전치사 4를 쓸 때는요 보통은 얘는 어떤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전치사고 둘 다 동안이지만 아하 보통 during은 특정 사건이 주로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4는 어떤 수치가 포함된 시간 개념이 나온다는 거 요건 가볍게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일제강점기 동안 강제 점령하는 그 기간 동안에 occupation 점령 He spent most of his adolescent years in Seoul 자 이런 내용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게 대부분의 adolescent 그러면 청소년기죠 청소년 시절을 서울에서 보냈어요 자 내용 조심해야 되겠죠 태어난 건 전라남도 여기는 정확히 명칭은 안 나왔지만 어쨌든 신안이라는 작은 섬에서 태어났고 유년기를 보낸 건 다시 한번 청소년기를 보낸 건 서울인 거예요 알겠죠 그럼 다음 then 자 이렇게 병렬되고 있죠 여기 병렬이 눈에 잘 들어오죠 Studied painting in Japan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림은 일본에서 배웠어요 청소년기는 자 다시 정리 좀 해볼까요 태어난 건 전라남도 한 작은 섬 청소년기를 보낸 건 서울 다시 그림을 배운 건 Japan 일본 정확하게는 동경인데 어찌될까 자 그러면서 또 이번 단원에 분사 구문과 함께 쌍대 양대 자 산맥을 이루는 아하 바로 강조 구문이 나왔습니다 이댓 강조 구문 이댓 강조 구문 자 마찬가지입니다 포마 이댓 강조 구문이라고 검색하시면 또 선생님 강의 준비 다 해놨으니까 꼼꼼하게 확인하시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it과 that 사이에 이 during this time 이라는 이 during this time 이라는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강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호 됐나요 바로 그것은 바로 이 기간 동안이었다 그니까 이 during this time을 강조하고 싶으니까 it과 that 사이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원래 뒤에 있었던 걸 알겠죠 자 그럼 시험 문제에서 응용될 수 있는 건요 바로 앞 문장도 강조 구문으로 바꿀 수 있었겠네요 그럼 바로 그 앞 문장도 it과 that 사이에 during을 들어간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면 얘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it과 that 사이에 또 강조할 수 있는 건요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뿐만 아니라 자 이쪽에다 쓸게요 자 우리가 it that 강조 구문이라고 할 때 it과 that 사이에 강조해서 쓸 수 있는 건 문장의 주어도 강조할 수 있고요 목적어도 강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강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흔치는 않지만 접속사 주어 동사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?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강조 구문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걸 가주어 진주어 구문과 비교하는 것도 구별하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건 다시 한번 포마 이때 강조 구문에서 꼭 확인을 하십시오 자 여기서는 오케이 이 기간 동안이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기간은 방금 일본의 정확하게는 동경인데 가서 그림을 배운 그 기간 동안에 새로운 트렌드에 익숙해졌다 새로운 트렌드에 익숙해졌다 바로 서양 예술에 뭘 포함해서 including abstract painting 아까 봤던 추상화를 포함해서 그럼 이제 이 시계 추상화에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된 거죠 After Korean 자 뭐뭐한 후에 자 한국이 Korea 한국이 achieve this independence from Japan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얻은 후에 1945년대 이후겠죠 He 그는 became 뭐뭐가 되었는데 both A and B 정도는 눈에 들어오죠 됐죠 자 Promising painter 단어 하나만 조심할까요 이때 Promising은 약속하는 이 아니라 전도 유망한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그는 전도 유망한 화가이자 동시에 respected 존경을 받는 Professor 교수님이 되었습니다 At a college Art college in Seoul 한국의 미술대학의 미대에 아하 학장님 교수님이 되었답니다 교수님이 음음 대단하네요 자 계속합니다 When the Korean world 다음 상황이 나오네요 한국 전쟁이 Broke out 자 이것도 알아둘까요 어떤 전쟁이나 전염병 따위가 이렇게 발발하는 걸 Break out 이라고 합니다 1950년도에 한국 전쟁이 발생했을 때 He went to 부산 for safety 그는 안전을 위해 부산으로 갔습니다 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부산 생활이네요 그러면 지금 이 본문 초반부에서 벌써 우리 김한기 화백의 유년 시절 어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난 곳 유년 시절 일본 그 다음 일본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의 행적 한국 전쟁 후에 행적 부산 오신 것까지 기승전결 흐름들이 쭉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Hispanings 자 그의 그림들인데 뭐 판자집이라거나 피난처라거나 하는 이런 피난열차라거나 하는 이런 그림들이 Portrayed 자 묘사를 했는데요 The hard life of the common people 자 평민의 우리 같은 이런 서민들의 힘든 어려운 힘든이죠 힘든 그런 삶을 묘사했습니다 During war time 자 전시에 전쟁 동안에 자 그럼 학교 선생님이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문장에서도요 이때 강조문으로 만약에 뽑아서 강조를 하신다면 여기 있는 주어 Hispaining Sancti and Refuge Train 이걸 강조할 수도 있고요 이과 대사이에 그 다음에 The hard life of the common people 이과를 강조할 수도 있고 During war time을 강조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전부다 이과 대사이에 집어넣고 나머지 문장은 뒤로 돌리시면 돼요 어떻게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마지막 부분 갑니다 자 근데 내용적으로 중요한 건 이 부분이네요 내용적으로 However 접속사는 늘 조심 그러나 These paintings 자 이 부산 시절에 그렸던 이 그림들은요 아 내용이 충격적이네요 Not depressing images 자 우울한 이미지가 뭔가 depress하는 즉 디프레스가 우리가 우울하게 하는 이런 뜻이니까 우울하게 하는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거요 하하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흥상 희망을 담고 있었던 겁니다 문법적으로 조심할 건 여기 있는 depressing이냐 depressed냐 자 그럼 선생님이 능수동을 언제나 대상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이 대상이 하는지 되는지 보면 되는데 이러한 이미지들 그 그림 속에 있는 이미지들이 우울해져요 그 그림들의 그림 속에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우울하게 하는 거예요 우울해 진리가 없잖아요 사람도 있는데 그 그림이 자기가 어떻게 우울해져요 우울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을 보는 사람을 됐죠 우울하게 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즉 bright colors 밝은 색과 and simple lines 단순한 선들이 show hope 이런 거 빈칸이요 hope for life 이런 거 빈칸이요 마찬가지로 연결해서 내릴 수 있겠죠 생에 대한 삶에 대한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among people 사람들 사이에서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 관계되면서 후가 꾸며주고 있고요 did not 자 이런 표현들도 마찬가지로 빈칸 가능하겠죠 did not give in to their difficult circumstances 자 give in 하게 되면 자 이것도 포기해버리는 거죠 다 줘버리는 거니까 자 그들의 이 어려운 환경에 자 give in 포기하다 굴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굴복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 사이에 희망을 보여줬대요 아하 그래서 그 당시 부산의 시절의 그림의 어떤 특징들의 내용적으로 시험 문제에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됐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기승전결에 의해서 김완교와 백의 일대기들 잘 정리하시고 요번 부분에서는 문법적으로는 강조구문이 가장 중요했었네요 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까만봐요 여까만봐요 감사합니다.